안녕하세요. 캐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3개 정도가 있죠. 과거 분사고 조금 더 해주고 투부정사 설명에 관계대명사를 하려고 했는데 과거 분사고까지 나가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가르쳐 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나중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투부정사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사용은 조금 엑셀이 아니라 넘버즈거든요. 맥북이라서 이걸 사용을 해봤고요. 부사정령법으로서 투 플러스 동사관형이 나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 그 다음에 명사적이 아닌 형용사로 나왔을 때는 뭐뭐 할 그 다음에 명사적으로 나왔을 때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드는 예들을 다 보여주고 같이 계속 쭉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 전부 다 지금 숙제로 갈아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다 녹음해뒀으니까 아이도 금방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건데요. my teacher 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람으로서 관계대명사 who가 이용되고 그 뒤에는 하고 싶은 말들을 한글로 제가 써주면 그럼 아이가 영어로 영작하고 제가 그걸 첨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문장들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문장은 아니죠. 아직 문장은 아닌 그냥 who 관계대명사 who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아이들인데 이걸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숙제로 넣어줬습니다. 작년에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으로 만든 문장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에 나는 작년에 나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을 기억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5년 전에 엄마가 산 그 피아노로 만든 문장은 5년 전에 엄마가 산 그 피아노는 비쌌다. 이런 문장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문장과 배우는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그걸로 나오는 그런 구성요소들과 그 다음에 그 구성요소들로 문장을 만드는 데까지 해서 숙제로 전부 다 녹여줬어요. 일주일 사이 숙제를 하면서 아마도 상당히 이의 폭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관계 부사 9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